아, 네. 뭐 다른 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많이 썼다고 했잖아. 서운한데? 아이템을 많이 샀어. 포토카드. 어, 뭔가 많이 알지 않았고 막 또 뭐가 있죠? 제니언니? 가자! 실제로 음방 나와서 해도 이거 상 받을게요. 땡고 땡고!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전 사실 요거인 줄 알았어. 너무 많아요. 일단 안무가 너무 포인트 여러 개 이렇게 잘 해놨고 표정은 로제 거 제일... 저는 너무 멋있는 척만 해가지고 저도 귀여운 표정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뭐야?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오케이. 작전 짜도 돼요. 잠깐만, 그거 왜 했지? 자, 그럼 제가. 진짜예요, 샷다운 맞아요. 이번에는 샷다운이에요. 정답입니다. 엔진. 히로야 금 키키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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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을 차고. 같은 거야. 진짜? 잠시만요. 찜해도 돼? 자, 먼저 시작해주세요. 찜해도 돼? 아, 인정. 이거 인정. 자, 내 눈 한 번씩이야. 됐어. 근데 언니. 진짜로? 뭐야? 그게 뭐야? 첫 번째 선물은요? 아, 이거 어려워요. 잠깐만요. 아,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어요. 혹시 다시 해도 될까요? 한번 제가 손 받아볼까요? 1번 좋아. 야! 아, 근데 너무... 아, 괜찮은데? 여기서 해드릴까요, 여기서 하나 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오! 오! 귀엽다. 괜찮아요. 이거 5성 카드 알죠? 아, 신난 거였지? 축하하는 거지? 5성 카드 나와서. 하나, 둘. 아, 좋아. 맞다. 오, 마음에 드는데? 5성 카드 같아. 6성 카드. – 네. – 네. 오마이갓. – 저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 재밌었어요? 네. 그 아이템 뭐뭐 있었는지 더...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